아 기도하러 왔다가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나무 밭에 들어가서 그런 짓을 하면 안되지 우리 집 주변에서도 저 나무를 자꾸 자르더라구요 약초 나무 밭에 들어가서 아 아니 누가 우리 밭에 가서 뭐 약초인지 뭔지 자꾸 비어가네 약초? 약초 뭐 산초인가 봐 그리고 우리 코너에서 뭘 비어가고 밑에 위에 빈집에서도 비어가고 그래서 내가 뭐하냐 그랬더니 라우스 사람이래 아 애국사람? 몰라 너 뭣을 비어가네 똑같은 종류의 약초를 해다 트럭을 도로변에다 세워놓고 동네 이장집 일꾼들이요 그래요? 근데 왜 그런걸 비어가? 몰라 나무밭에 와서 저 큰 밭 그거 왜 치킨질 합비어 그거 애초하기하고 상관이 없어 그냥 똑같은 종류 나무만 비었어 거기 차에 가 있어? 차가 두 대를 갖다 세워놓고 차에 갔던 게 뭔가 다 감사합니다.